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의 당대표 결정됩니다. 혹 내일 결선 투표 간다라는 얘기가 발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선을 갈지 당대표 후보가 발표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3차 투표까지 진행이 됐고요. 오늘까지 투표가 마감되면 그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예전만 갖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전당대회와 비교해봤을 때 3일차 투표율까지 집계됐는데 45.98% 누적 투표율이죠.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 지도부를 선출했던 전당대회 때는 3일차 때 53.13%였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7.15%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내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그래봤자 다 못 이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결선을 가게 되면 필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의 뿌리가 없는 막연한 인기와 팬덤으로는 대의원들과 당원들의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결과라고 봅니다. 결선 투표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예단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려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며칠 사이에 국회의원 텔레그램 방에서 이거에 이제 좀 분노하는 의원분들이 급작스럽게 많아졌어요. 개인적인 뭐 부탁이라고 하는데 당 전체의 어떤 정의를 위한 정치의 사법화에 반대하는 그런 투쟁이었다는 거. 이런 우려예요. 낮은 투표율에 대한 해석도 다른데 원나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어대한이 깨졌다라는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과반 투표는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 내일 발표될 때 한동훈 후보가 무난히 당대표로 당선되느냐 아니면 과반 투표에 실패해서 결선으로 가느냐 여부만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동훈 후보 지지층이 이탈했다라는 증거다. 어대한은 깨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3명의 후보. 이에 대한 한동훈 후보 측은 1차 과반 투표는 지장이 없다라고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투표율이 조금 많이 낮긴 해요. 7%포인트가량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낮은데 오늘 하루 투표가 남았으니까 지난 전당대회보다 최종 투표율도 낮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각 후보마다 해석이 다른데 정익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을 찾아봤더니 1차가 2021년 6월 11일에 있었어요. 그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죠. 이때 투표율이 45.36%였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높았다고 아주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최다 투표율이 언제였냐면 2014년 7월이었는데 그때는 31.7%였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45.36%로 확 올라갔다. 원래 전통적으로 당내 경선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2차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 뽑는 거니까 패스하고 3차 전당대회가 작년 3.8 전당대회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투표율이 더 올라가요. 55.10% 이렇게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후보 측에서 65%에 이야기한 게 1차 때 45, 그다음에 55, 그러니까 이번에는 65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냥 10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도. 그런데 보면 사실은 여태까지 역대 최고 투표율은 55.1%였던 지난해였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의 임기가 확 남아있고 아주 그때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도 저 같아도 만약에 당원이었다고 나도 가서 찍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 이번에 투표율은 50%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럼 한 48, 9%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투표율 자체는 높은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작년에는 100% 당원들만 의회해가지고 당대표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20% 정도 또 이제 여론조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이게 그렇게 낮은 투표율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최소한 한 55% 이상의 투표율이 있었고 거기서 또 최대한 많은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그래야 힘을 받았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오늘 해가지고 내일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 투표 독렬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 들어보시죠. 저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미래를 향해서 변화하기를 갈망하는지를 국민들께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았으니까 많이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을 하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상대단단단단단단 gale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